안녕하세요. 야인시대의 유도사범 탤런트 최종식이 찾아온 곳은요. 제가 사는 곳이 금천구입니다. 그런데 부천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가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부천 북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예가인 성형외과라고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광고가 붙어져 있어요?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버스를 또 환승하고 갔는데 거기 버스 안에도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몇 군데를 가봤어요. 저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예가인 성형외과가 붙여져 있길래 과연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진료를 잘하나 해서 직접 전화를 했더니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일단 오세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북부역 앞에 예가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부천에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성형외과에 근무한 지는 한 25년 됐고요. 그냥 원장님들 보필해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예가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지가 10년 돼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예가인 성형외과에서 진료하는 과목 성형외과가 있는데요. 원장님들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여러분이 똑같은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맡고 있지만 쌍꺼풀, 코, 상안검, 하안검, 안면거상, 가슴, 지방흡입 등등 여러 분야를 네 분의 원장님이 전문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원장님이 진료를 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다 가시면 여러분들의 관상이나 팔자를 고쳐드린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수술하셨을 때 환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 그런 체험사례 한 번만 발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노인 어르신께서 오셨는데요. 쌍꺼풀을 꼭 한 번 평생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들여서 수술할 수 없다고 해서 10만 원만 있으니 나를 10만 원을 줄 테니 쌍꺼풀을 해줄 수 있냐고 해서 형님 쌍꺼풀은 제가 그냥 해드릴 테니까 10만 원으로 약 사서 드시고 쌍꺼풀을 해드릴게요 해서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또 얼마나 선전을 많이 해주시는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다 가셨고요. 또 걔 중에 한 고등학생 친구가 고등학생 학생이라 그러려나? 고등학생 학생 아이가 친구 따라서 쌍꺼풀 하는데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쌍꺼풀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부러워서 앉아있기에 너도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쌍꺼풀을 해달라고 하라고 하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엄마가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살아요 라고 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상인도 아니고 지체장애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쌍꺼풀을 친구가 하니까 하고 싶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밖에 친구를 따라온 학생 아이가 있는데 할머니랑 사신대요. 원장님 우리 쌍꺼풀에서 보냅시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친구 쌍꺼풀을 해줬는데 이 아이 역시도 감동을 했는지 학교에 가서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고등학생 애들이 예가인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이 이렇게 다 찾아오다 보니까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참 보람이 쓰신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 하셨어요. 수급자 어머니인데 정말 그렇게 저렴하게 해주시고 10만 원 약사듯이라고 그런 갸륵한 정서 학생을 또 치료해줘서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잘 성형이 돼서 아름다운 미를 추구해서 학교에 전원 다 퍼졌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그것들하고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큰 꿈은 없고요. 어차피 이렇게 부천에서 이 법인으로 예가인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장애인들과 또 수급자와 어려워서 수술은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병원을 찾아와 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분들은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 예가인 부천시 북부역에 있는 예가인 성형외과였습니다. 정말 체험 사례와 꿈을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정말 평생 남은 여생을 좋은 분들에게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곳 정말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상이나 팔자가 고쳐지는 곳 예가인 성형외과 오늘 잘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구독자 여러분도 계속 기억해 주시고 정말 어려우시면 한번 시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 북부역에 있는 예가인 성형외과에서 보낸 하루였습니다. 이상형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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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